한글자막 by 박진희 요즘에 시대 상황이 영 심상치가 않죠 뭐 그건 그렇고요 나라 잘 되고 국제정세 안정되고 다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게 기본적으로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나라가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 개인 경제가 과연 어느 정도 향상이 되고 내 가정 경제 문제가 얼마만큼 해결이 될 거냐 하는 문제는 평균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별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정치를 잘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하면은 우리 2, 3% 성장하는 것이 지금 한국의 경제 수준으로서는 5, 6% 성장하면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성장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 규모가 이미 상당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엄청난 폭발력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 3% 성장, 추가적인 성장이 여러분 가정에 추가됐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얼마나 더 늘어날 거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00만 원 벌던 사람이 330만 원 벌었다고 그래가지고 해결이 되는 것인가? 뭐가 얼만큼 달라질 것인가? 100만 원 벌던 사람이 103만 원 번다고 그래가지고 뭐가 얼만큼 달라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경제는 국가 경제대로 잘 돌아가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개인 경제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가정 경제가 가정 경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따라가지고 100%도 바뀔 수 있고 200%, 500%, 1000%도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개인 가정 경제를 내가 어떻게 변혁을 시킬 것인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신경 쓰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을 보면 자기 미시 경제 쪽보다는 거시 경제 쪽에 아니면 전 세계 경제 쪽에 너무나 많은 집중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 경제가 잘 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의 가정 경제가 해결이 되면 국가 경제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지금 많은 국가 예산들이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 300조, 400조 정도의 예산 중에서 거의 4분의 1 정도는 복지 예산 쪽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느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이 아닌 사람이 돼버리면 벌써 4분의 1 정도의 예산이 남아 돌면서 그거를 다시 경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로 재투자를 한다고 하면 정말 국가 경제도 고시 경제도 같이 발전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염려 너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개인 경제 잘 해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고 하면 걱정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좀 많이 내줘야 됩니다 세금을 세금 많이 내줘야 돼요 나라에 돈 쓸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라에서 뭘 받을까 생각하지 말고 세금을 좀 많이 내도록 하려고 하면 고소득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고소득자는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물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에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자가 돼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좀 되라 하는 거예요 납세는 국민의 아주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가 신경이 어디 쪽으로 쓰여야 되냐면 내가 국가에서 뭘 좀 받아 먹을 게 없나 이런 거 제발 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정말 고소득자가 돼가지고 내 버는 것의 절반 이상을 나란을 위해서 세금을 내겠다 이렇게 마음들을 좀 먹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잘 살게 되려고 하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해야 잘 살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려고 일이라는 걸 하죠 일 그렇죠 일은 대부분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일들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 버는 일을 한다고 하면은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은 또 직장을 다니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일을 끝내버릴 만큼 일을 해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를 하더라도 설거지를 하더라도 설거지 더 할 게 없도록 하는 것이 설거지 끝내는 거란 말이에요 설거지를 했는데 아직도 남아있고 했는데 남아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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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설거지를 하는 사람은 되게 일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일을 했는데 돈 버는 일을 했는데 돈 벌 일이 계속 평생 있어 그러면 그거 돈 버는 일을 못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을 제대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내가 한꺼번에 이제 평생 쓸만한 돈을 벌어버린 사람 그래서 이제는 돈 버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돈 쓰는 일만 해도 된다 이게 진짜 돈 버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계속해서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사람 이 사람이 돈 버는 일을 끝낸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가수가 음반되면은 어때요 로얄티가 노래 안 해도 계속 들어오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버린 사람이 진짜 돈 버는 일을 끝내버린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한 달에 300에서 700 벌겠다고 계속해서 일하면서 나 돈 버는 일을 하고 있다 돈 버는 일을 하고 있다 돈 버는 일을 하고 있다가 종년까지 가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거는 돈 버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돈 버는 거예요 뭐 했어요? 먹고 살고 먹고 살고 먹고 살고 남는 거 없어 그러면 인생만 소비해버리고 버는 것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노후 30년을 어떻게 할 건지 깝깝하신 분들 돈 버는 일을 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일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돈 버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진짜 돈 버는 일을 한 거고 돈 버는 일을 끝내버려야 진짜 일을 한 거라 하는 거예요 돈 버는 일을 끝내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는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만 청춘만 호비해버리고 그리고 먹고 사는 걸로 끝나고 더 이상 이제 돈 벌 기회마저 체력마저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로얄 마스터 분들은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 이제 벌립니다 3천만 원도 벌리고 4천만 원도 벌리고 5천만 원도 벌려요 더 이상 돈 버는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 돈은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 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3대까지 상속이 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도 상속이 되고 손자한테까지 상속이 돼서 손자들 일까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대로 일을 한 거라 하는 거예요 애터미야말로 여러분들이 돈 버는 일을 끝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다 하는 겁니다 자, 일에 대한 개념 정리 되셨어요? 그런데 이 돈 버는 일이라는 것이 평생 하는 게 아니에요 3년에서 5년을 해가지고 돈 버는 일이 끝나지 않은 일은요 대부분 그건 일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성공을 할 거냐 그 일을 어떻게 해낼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유통이라든가 이런 장사하는 거 이런 것이 별거 아닌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왜? 다른 거를 통해서 자기 평생 경제력이 보장이 되는 그런 시대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사자붙은 그런 전문지, 변호사, 회계사 이런 사람들의 16%가 한 달에 200만 원도 매출을 못 올리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전에는 변호사나 이런 고시 합격한 사람들은 이렇게 회사로 가면 과장급 이렇게 처음부터 신입사원인데도 인정을 받고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그런 전문직에 간 사람들이 경쟁이 치열해서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때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던 그 시절에는 그런 사자 가지고 있는 친구들 다 괜찮아요 지금 동창회도 가보면 의사했던 친구, 지금 룰루랄라, 별장도 몇 개 가지고 있고 다 옛날에 치과 했으면 어때요? 돈 쓸어 모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잘 하는 데도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서 임대료 내고 간호사 월급 주고 나면 참치 생활비도 어려운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전에 회계사들, 세무사들 다 괜찮았는데 지금 하는 친구들, 후배들 이렇게 보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도리어 그런 쪽에는 이제 크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경제적인 보장이 되는 그런 기회가 도리어 없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유통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는 새로운 천지가 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보면 정말 과거에 한가락 했던 분도 있지만 참 반가락도 못 했던 분도 여기 지금 이렇게 로얄 그룹에 앉아 있고 사회에 다른 어떤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도 큰 소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소기업 웬만한 거 해가지고요 집에다가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씩 집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어요? 택도 없어요 기업 몇백 명 근무하는 심지어는 몇 천명 근무하는 그런 기업을 돌리면서도 가정에다가 몇 천만 원씩 갖다 주는 거 너무 어려워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제조업 잘하면 돈을 빵빵빵 벌었던 그런 시절도 없지가 않았는데 지금 잘하던 제조업마저도 지금 다 어려워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길거리에 로드샵 차리면 어때요? 가게 내면 지금 가게들이 넘쳐나가지고요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골목에 하나만 있어야 될 가게가 최소 지금 다섯 개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명이 나눠 먹으니까 배가 고파가지고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간판이 바뀌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을 보장해 주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무슨 공부를 잘해가지고 무슨 사차 자격증을 따면 평생이 보장되느냐? 그렇지도 않다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진국이 되면 다 그래요 선진국이 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자본의 생산성이 높아져요 노동 생산성보다 그렇기 때문에 돈 가진 사람들이 생겨버리고 나면 돈 없는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상위 10%와 하위 10%의 빈부격차가 18배나 돼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좀 나은 편이에요 10배 정도예요 10배 정도 OECD 평균 정도가 우리가 됩니다 지금 빈부격차 면에서는 물론 굉장히 복지가 잘 돼 있다고 하는 그런 북구 유력은 한 5, 6배 정도가 돼요 5배, 6배 정도 많아요 이렇게 상류층하고 하류층 차이가 어떤 나라든지 상류층하고 하류층의 소득 격차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를 잘 하고 있다고 우리가 자꾸 부러워하는 그런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런 문제들을 안고 정치가 이렇게 뒤집혀 나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왜?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한지 아니면 중간쯤은 되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노력을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북구의 복지국가 쪽으로 정책은 지향을 해서 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쪽으로 가야 되죠 자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쪽으로 이렇게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개인 개인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에 기댈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복지의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돈을 대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후에 제발 연금 좀 받지 마세요 연금 우리 로얄클럽은 연금 안 나와요 왜? 계속해서 소득이 있으면요 국가에서 연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세금을 계속 내요 연금을 받는 게 좋아요 안 받고 계속해서 세금을 내는 게 좋아요 그럼 세금 낼 수 있도록 뭐를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요 국가에서 연금 받아야 돼요 누구 돈 가지고 받는 줄 알아요? 국가에서 연금을 국가에서 일 열심히 해서 소득 많이 내서 세금 내는 사람들이 그 돈을 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벌어 가지고 연금을 차곡차곡차곡 분납을 해서 나중에 받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받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연금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세금 내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세금 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받지 마세요 받아봐야 많이 받아야 한 150 받더만 그냥 줘버려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냥 줘버리고 나는 이런 거 안 받겠다고 그러고 내가 왜 연금을 받아야 되냐고 말이야 자존심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낸 거 가지고 그거 받으면서 좋다 좋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창피한 줄 알아라고요 게네디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말 다 알고 있잖아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국민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라는 국어를 학교 다닐 때 다 이렇게 잘 배워놓고 야 멋진 말이다 그래 놓고 왜 그대로 안 사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멋진 삶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성공자가 되고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연금을 평생 내는 사람이 되고 자식 때 손자 때까지도 경제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는 그런 위대한 조상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혹시 여기 눈이 안 보이는 분 혹시 여기 오셨어요? 나 발이 없어 가지고 고객을 찾아가는데 매우 불편하다 제가 이번에 미국 공항에 딱 들어가는데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어요 다리가 하나 없는 스프린터예요 달리기 선수예요 다리가 하나 없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only leg 다리일 뿐이다 not head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다리를 하나 잃었을 뿐이다 그렇게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 다리를 하나 잃었는데도 뭐를 하냐면 달리기 선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프링으로 쫙 되어 있는 그런 이런 다리 달아가지고 정말 달리기 선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머리나 심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오로지 다리 하나 잃었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애가 있다고 치더라도 심장을 잃지 않았고 머리를 잃지 않았으면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말도 하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도 달려가지고 애터미 제품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고객 찾아갈 수 있는 발도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욕구는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머리까지 줬어 가족을 향한 따뜻한 심장까지 줬어 성공할 수 있는 욕구를 다 줬는데 왜 성공을 안 하고 있냐 이거예요 애터미를 만났는데도 성공을 안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거 눈 갖다가 어디다 쓰려고 효 갖다가 어디다 쓰려고 애터미 제품 싸고 좋으니까 쓰라고 이웃 사람들에게 생활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사람들에게 이걸 쓰면 당신들이 정말 좋은 제품 싸게 쓰고 이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자기만 쓰는 사람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찾았다고 같이 성공하자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따뜻한 심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판단이 안 서요? 머리가 그렇게 나쁘어요? 이거요 정말 얼마나 좋은 제품 고르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거를 한 푼이라도 싸게 팔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피나는 노력을 한 거예요 이거 처음에 해모에 7만 6,500원에 30포 하던 거예요 54% 늘리고 48% 늘렸다 54% 늘렸다가 결국 60포까지 늘리는데 정말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고 생각하고 생산하는 회사하고 어떻게든 원가 절감을 해가지고 한 봉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더 드리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아이크림! 아이크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조금이라도 더 드리려고 그래서 이게 이중 용기예요 온도 보호도 하고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 용기를 쓰는데 그 안에 공간이 좀 더 있어 그래가지고 그럼 안에 것만 좀 저기 크게 파가지고 좀 쏙 들어가게 해서 조금 더 담아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안을 후벼 파가지고 보기에는 똑같아도 30mm에서 35mm로 40mm까지 지금 쭉 늘려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조금이라도 더 찍어 바르라고 지금 이렇게 얘를 쓰고 있는데 이게 그냥 그저 나온 건 줄 아냐고 피와 땀을 쥐어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거를 제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이게 싼 건지 지금 판단이 안 사냐는 말이에요 왜 그런 노력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노력을 앞으로 세상 살기 어려워지니까 서민들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 같이 벌어먹고 같이 부자되고 자식들 앞으로 일자리 없을 거니까 우리가 자식들의 경제 문제까지 좀 해결해 놓자고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왜 모르냐 이거예요 그거를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요 왜 사람의 진정을 모르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왜 그리 메말랐어 여러분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 못하면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냐고 남편이 평생 직장 다니면서 상사들한테 구박받고 스트레스 받고 당장에 그냥 때려 치우고 싶어도 처자식 생각 때문에 꾸역꾸역 참고 남편 좀 생각을 해서 이제는 여보 푹 쉬어 사편을 해버려 내가 다 해결할게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그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냐고 그렇게 결혼할 때는 주고 살고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결혼해 놓고 여러분 남자들 아내 데려올 때 어떻게 데려와세요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물 묻히게 하냐고 그러니까 고무장갑 사다 주면서 요거 끼고 하면 물 안 묻어 여기 있는 남자들 제발 아내에게요 세 가지는 시키지 말아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식순이 데려온 거예요 그거 좀 시키지 말으라고 여자들도 이제 그거 안 하겠다고 각오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니까 대한민국의 실업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웃집에 일자리 없는 분들에게 그 일자리를 제공을 해 주라고 그러면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요 이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여기 오신 분들 한 가정에 한 사람씩만 일자리 만들어 주면은요 왜? 한 달에 3천 5천 벌면은 아주머니 한 사람 채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너무 짜게 주지 말고 아줌마 아니라도 다른 사람 있어 다른 사람은 터딱하게 하던데 그러면서 쥐어짜지 말고 연봉 한 3천씩 줘 아니 5천씩 벌어가지고 뭐 할 건데 다 그런 데다 쓰고 사람 대우 받고 존경 받고 그렇게 사는 거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을 바꾸면요 여러분 몸이 바뀌어버려요 몸이 우리 몸은요 정말 사랑의 감동으로 우리 몸을 바꾸면요 피곤한 줄도 몰라요 잔병도 없어져요 여러분 왜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하고 힘들어요? 어떻게 사나 하고 그냥 근심 걱정이 돼가지고 잔뜩 걱정하다가 잤어 그러니 이 몸이 제대로 돌아가냐고 여러분 몸을 제일 망치는 게 스트레스라는 얘기 하잖아요 스트레스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분노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욕심 때문에 그냥 시기심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내 몸에 주는 데미지 이게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희망으로 바꾸세요 나도 어렵지만은 내 친구 누가 어렵고 내 파트너 누가 어려우니까 내가 저 친구부터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키고 정말 그 가정을 경제적으로 일으켜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생각에서 열심히 도와주라 이거예요 혀가 부릅트고 다리가 그냥 막 가다가 그냥 팍 주저앉을 만큼 다리가 풀릴 만큼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 내가 너 성공시키겠느라고 목이 쉬도록 좀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피곤해가지고 몸이 쪼드는 것이 아니고요 토려 아침에 일어나면요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또 내 파트너 누구 좀 도와줘 이야 이래 돼간다 정말 이제 그 어둠과 슬픔 속에 있던 내 파트너가 이제는 빛을 보기 시작한다 마음의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다 내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돼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몸이 변한다 하는 거예요 바꾸세요 자기 중심에서요 내 주변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바꾸세요 다 자기만 살려고 그러니까요 자기도 못 사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굳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 상대방의 이익을 남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바뀌면요 나 자신만 바뀌면요 바뀌어요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데 엄청난 동력이 될 수가 있다 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으로 몰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조금만 잘해도 돼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온전히 사랑하기는 참 힘들어요 온전히 사랑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거는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남을 온전히 사랑하냐면요 아니요 자신 없어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냐고 하면은 그것은 해볼 수 있겠다 그건 할 수 있겠다 정말 애터미 초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업자들도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회사를 설립한 회장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무실 얻을 돈도 없었어요 그때 신용불량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오갈 데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 사업자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 가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몸이 부서지라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1박 2일을 해도요 강사가 저밖에 없었어요 1박 2일 전체를 제가 강의를 한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첫날 오후에 오면요 그냥 2시간 2시간 강의해요 저녁 먹고 해요 3시간에서 4시간 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 강의를 했어요 그때 정말 강의하다가 정신이 휘청거릴 때가 있어요 그거를 또 느끼는 리더들이 회장님 좀 제발 좀 좁게 하시면 안 되냐고 그러다가 정말 쓰러질 것 같다고 정말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강의하다가 죽으면 이 회사 잘 될 거야 왜? 우리 회장이 우리를 성공시키려고 이렇게까지 하다가 정말 죽었는데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파트너들 성공시키자 하고 나서면 이 회사 잘 될 거라고 그리고 안 죽으면 안 죽는 대로 힘 있게 하니까 또 잘 될 거고 다행히 안 죽고 잘 되고 있어요 죽을만큼 해도요 잘 안 죽어요 사람이 정말 죽을만큼 해도 안 죽어요 여러분 정말 죽을만큼 뛰어보세요 회사는 회사대로 부족한 부분들 또 채워나가고 준비하고 어떻게든 회원 여러분들이 성공하는데 정말 도움을 주는 그런 애터미는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 애터미 시스템과 임직원들의 협력에 의해서 사업자 한 분 한 분이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다 세상은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렇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저는 자기 이익 보지 말고 자기 성공보다도 파트너의 성공을 더 챙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성공 좀 잊어버리고 파트너를 위해서 일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트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도록 컴퓨터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극상의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특별한 회사를 만난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네톡 마케팅 회사와는 전혀 다른 회사 정말 새로운 회사 네톡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써나갈 그런 회사를 여러분들이 만나신 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슴 속에 뜨거운 사랑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버는 사람이 돼가지고 나도 베풀면서 살아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손해보면서 살아가더라도 마음 상하지 않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겠다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사업을 전개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공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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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